안녕하세요. 소설 낭독해드리는 책방주인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용은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제 채널에서 들려드렸던 유쾌한 장편소설, 내 친구 수봉이, 그리고 안개꽃의 작가님이시죠. 그분의 단편소설을 낭독해드립니다. 제목은 빨간 구두. 조금은 색다른 느낌의 소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빨간 구두가 하나의 징크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는 미신같은 일이긴 하죠. 이 작품은 1988년 작품이며, 당시에 50대를 영감으로 표현을 하셨기에, 화자의 나이가 40대 후반이지만, 조금 나이 들게 목소리 흉내를 내었다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우리 방구님들, 혹시 누군가 얼마 신지 않은 새 신발이라며 빨간 구두를 주신다면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빨간 구두 김용훈 퇴근하던 길이었다. 그 제아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러고는 커다란 판유리 안에 그 진열장 안을 기웃거렸다. 다른 날 같았으면 힐끔 눈길만 주고는 그냥 지나쳐버렸을 터인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렇듯 주춤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진열장 안엔 구두들이 여러 켤레였다. 남자 구두, 여자 구두, 검은 구두, 빨간 구두, 큰 것, 작은 것,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런 모습들로 저마다 맵시를 뽐내며 잘 진열되어 있었다. 대뜸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요즘 들어 자주 그랬듯이 이번에도 저쪽에 자리한 그 빨간 구두였다. 그 구두의 빛깔은 그냥 빨간색은 아니었다. 진한 장미색 또는 잘 구워진 벽돌색이었다. 그런 빛깔로 벌써 며칠 전부터 요염하게 이쪽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조금 흠짓했다. 40을 넘긴 이 나이에 색깔 있는 구두를, 그것도 빨간 빛의 구두를 지켜보고 서 있다니, 사뭇 멋쩍게 느껴졌다. 순간 그럴 수 있었던 스스로의 대담성에 경탄을 했고, 못지않게 스스로 경멸감이 잃었다. 그럴 것이 지금 신고 있는 구두의 빛깔은 검정이었다. 먼저 뻔해 구두도 그랬고, 그 앞서의 것도 그랬었다. 아니, 이 두 발에 처음으로 구두가 신겨진 그때부터. 그러니까 20여 년 전부터 쭉 그래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반란을 일으키다니. 그렇다, 그것은 엄연한 반란이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느 날과는 달리 주춤주춤 나의 발길이 그쪽으로 돌려졌다는 사실이다. 어느새 그리로 다가가고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다. 오늘따라 대단한 용기였다. 도를 밀며 안으로 들어서자. 어서 오십시오. 목에 나비 넥타이 차림인 앳된 종업원 녀석이 허리를 굽신하며 이어 말했다.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손님. 숙녀화는 아래층, 신사화는 2층에서 취급한다는 뜻이었다. 아래층엔 여인들 뿐이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밟으며 나는 비로소 조금 당황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구두를 살 것인가? 아직 나의 구두는 멀쩡했다. 아무리 험하게 굴려도 반년쯤은 더 신을 수가 있었다. 그렇다고 나는 이것저것 구두를 여러 켤레 비축해놓고 사는 그런 놈도 아니었다. 구두를 사서 신으면 그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그런 성격이었다. 풍족하지 못했었던 생활에서 길들여진 버릇인 듯했다. 그놈의 빨간 구두 때문에. 나는 아래층 저쪽에 진열장 안에서 웃어댄 그 조그맣고 예쁜 빨간 빛깔의 구두를 애꿉게 원망했다. 그러나 이제 어쩔 것인가? 내 친 걸음에 그까지 탄 켤레쯤 이리 사지 뭐. 내 주머니 속엔 그럴만한 돈이 들어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층계를 다 오르자. 아까 그 또래에 그와 똑같은 차림의 젊은 녀석이 나를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 얼른 반기더니 이리 오십시오. 대뜸 저쪽으로 안내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드문거렸다. 종업원들은 여러 명이었다. 손님 한 사람에 종업원 한 명꼴로 매달려 있었다. 벽을 따라 세워진 긴 진열대에는 층층이 여러가지 모양 여러가지 색깔의 구두들이 얹혀있었다. 진열대 앞에 선 나는 대뜸 두리번거렸다. 아래층의 진열장 안에 놓여진 그 빨간 구두와 똑같은 놈을 찾고 있었다. 검은 구두는 아예 처음부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리저리 붉은 빛깔의 구두로만 시선이 옮겨다녔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붉은 빛깔의 구두들이 여러 켤레였건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구두의 겉모양도 다양했고 보다 멋지다 싶게 뽑아놓은 것도 눈에 띄었지만 역시 그런대로 불만이었다. 아래층 진열장 안에 놓여진 그 빨간 구두는 거기 없었다. 곁에서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던 종업원이 이윽고 내게 물었다. 어떤 구두를 찾으시는데요? 글쎄... 나는 말을 얼버무렸다. 새로운 스타일을 찾으시나요? 어머, 신을만한 걸로... 이번에도 나는 그렇게 어물쩍 넘겼다. 그러나 종업원 녀석은 만만치가 않았다. 장사꾼은 장사꾼이었다. 번개불처럼 눈치가 빨랐다. 새삼스런 시선으로 나의 구두와 모습을 쓱 훑곤하더니 네가 어떤 녀석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는 듯이 곧 사분사분 입을 열었다. 검정 구두시로군요. 그렇소. 이번엔 색깔을 한번 바꿔보시지 그러세요? 바꾼다? 아시다시피 검정 색깔은 빛깔이 검은 만큼 때도 덜 타고 그래서 너도 나도 즐겨 찾으시는데... 옳아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검정색처럼 까다로운 녀석도 따로 없죠. 검정 양복이 그렇잖아요. 옷에 먼지가 조금만 끼워도 구질구질해 보이죠. 알고 보면 구두도 그래요. 검정 구두일수록 손질을 자주 해야... 하긴, 검정색은 화려한 색깔이라고... 붉은 빛깔로 바꿔보세요. 붉은색으로? 네. 이 나이에 썩 어울리실 거예요. 야하지 않을까? 야하긴요. 녀석이 씩 웃어대더니 이어 중얼거렸다. 처음 신으시는 분들은 흔히 그런 말씀을 하며 주저하시지만 눈 딱 감고 용기를 내보세요. 얼른 겉보기에는 붉은 빛깔이 야하고 조금 경박해 보이긴 하지만 신어보면 차츰 그게 아니랍니다. 수수하고 밝아 보이고... 음... 더군다나 손님 같은 경우는 용모가 너무 점잖아 보이시는데 그럴수록 밝은 빛깔을... 빨간 구두를 신어보세요. 이번엔. 하하하하... 나는 그만 웃고 말았다. 이쯤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종업원 녀석은 보통내기가 아니었다. 벌써 이쪽의 뱃속까지 환히 꿰뚫어보고 나서 붙인 수작이었다. 말을 얼버무린다든가 어물쩍 넘긴다든가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녀석에게 이미 나의 배를 뽑힌 이상 더 버틴다는 것은 외려 우스꽝스러운 노릇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나도 빨간 빛깔로 한번 바꿔 신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들었는데... 그런데요? 썩 마음에 드는 놈이 없구먼. 아니 저것들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시죠? 음음... 빛깔들도 곱고 디자인도 좋고... 하긴 그렇지만... 도대체 어떤 것을 찾으시는데요 손님? 빨간 빛깔로... 그리고요? 저... 아래층 진열장 안에 있는 그런 놈은 없을까? 그러자 녀석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역시 녀석은 장사꾼이었다. 도갓집 강아지 이상으로 눈치가 빠른 녀석이었다. 조금 생각하던 녀석은 이내 알았다는 듯이 빙긋 웃어대더니 말했다. 바로 저기 진열된 그놈을 보셨군요? 그래... 바로 그런 놈으로... 하지만 손님... 녀석이 내 구두를 지켜보며 말을 이었다. 손님은 발이 크시군요. 크다고? 보통 크신 게 아니라... 크지... 커... 그래 녀석아... 크다 커... 어쩔래... 발이 큰 것과 진열장 안에 그 구두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사뭇 불쾌해진 시선으로 나는 녀석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녀석이 중얼댔다. 옷도 그렇지만 구두 역시 그렇습니다. 한치를 다투죠. 진열장 안에 놓인 그 구두는 사이즈가 퍽 작죠. 그런데 손님의 발은... 그 구두는 작다. 그래서 예쁘다. 작은 것은 예쁘다. 그런데 내 발은... 발이 큰 생각은 않고 작고 예쁜 것을 찾으니 그게 말이 되느냐. 결국 그 말씀이로군. 맞습니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나는 목구멍 앓는 소리를 냈다. 누가 보면 벌레 씹은 얼굴일 것이었다. 녀석에게 한방 맞았다는 기분이었다. 손님 두 사람이 2층으로 올라왔다. 그러자 녀석은 곧 그리로 옮겨갔다. 더 달라붙어 봤자 별 볼일 없는 손님으로 나를 그렇게 여긴 눈치였다. 다시 한 번 얼굴이 뜨뜻해졌다. 흐물쭈물 도망치듯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다시 쫓기듯 도어를 밀며 거리로 나섰다. 비로소 나는 한숨을 후 길게 내쉬었다. 손목시계를 얼른 들여다보았다. 종구와의 약속시간이 빠듯했다. 녀석은 오랜 친구였다. 아주 가까운 허물없는 사이였다.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그 회사에서 몇 달 전에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을 했다. 우리 주위의 친구들 중에서 승진이 가장 빠른 그런 녀석이었다. 아까 저녁 낮절에 전화가 걸려왔었다. 퇴근 후에 만나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했다. 그렇다면 장소는 뻔했다. 평소에 우리들이 자주 만나곤 하던 그 술집이었다. 술집으로 찾아들자. 어서 오세요 부장님 마담이 실내의 한쪽을 손가락질해 보이며 이어 말했다. 이사님은 저쪽 방에 계세요. 알았어. 나는 그리로 다가갔다. 안으로 들어섰다. 마담의 말대로 종구가 앞서 자리하고 있었다. 늦었네. 테이블에 마주 자리하며 내가 중얼대자. 나도 막 도착한 걸. 종구가 가볍게 대꾸했다. 그러고 보니 탁자 위는 비어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종구가 마담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그런 그의 옆자리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포장지로 꾸려져 있었다. 저게 뭔데? 그리로 눈길을 주며 내가 묻자. 아 이거? 이어 그가 중얼댔다. 구두? 구두라고? 그래. 새로 샀니? 그래 새로 사시러 써 오늘. 오늘이라? 재화점에 들렀다가 오느라고. 나도 조금 늦은 거라고. 그가 말을 덧붙였다. 보름 전 중 구두가 낡았다 싶어 재화점에 들렀었네. 그런데 그날은 참 야릇한 기분이었네. 여느 때와는 달리 빨간 구두가 눈길을 끌지 않겠나. 그래서 그놈으로 사시였네. 한데 말씀이야. 무엇 때문인지 그가 조금 망설였다. 말하기를 주저했다. 이내 말을 아물렸다. 어쨌든 오늘 새로 사신었네. 다시 검정 구두로 말이야. 지금 이 상자 속엔 사서 신었던 구두가 들어있다네. 너무 새것이라 버리기가 아까워서. 버리다니. 참. 자네가 신으려나? 내가? 그러고 보니 자네와 나는 발의 크기가 비슷하잖나. 새것이라고 보름 밖에 신지 않은. 색깔도 곱고 디자인도 그렇고. 어때? 그러자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른 말이 튀어나갔다. 좋아. 내가 신지. 잘됐군. 그때 마담이 양주병과 안주 접시들을 날라왔다.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차려놓고 종구 옆에 자리 잡은 그녀가 넌짓 중얼댔다. 이사님이 되시더니 우리 집 잊으셨나 봐. 있다니. 그럴 리가. 씩 웃는 종구에게 짐짓 앵도라진 어조로 그네가 더 지분거렸다. 그럼 아니에요. 이러다간 얼굴이 있겠어요. 높아지시더니 단골술집 새로 정하셨나 봐. 그런 말 마. 높아지는 거 하나도 안 반갑다고. 반갑지 않다니요. 생각해 보라고.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쫓겨달라니 가깝다는 얘기라고. 안 그래? 엊그제 이사님이 되신 분이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엊그제 좋아하네. 1년은 잠깐이야. 다음번에 보직을 안 주면 그것으로 난 그만이야. 그게 회사 충혁들의 운명이라고. 사람 나름이죠. 밑에서는 유능한 부하 직원들이 자꾸 치받아 올라오지. 더구나 이런 불황 속에서는 자칫 그 책임을 져야 하고. 어서 술 드세요. 이래저래 경영자의 눈에 벗어나기라도 하면 그땐. 요즘은 밤에 잠이 잘 안 와. 이사가 된 지 언제라고. 벌써부터 그래. 벌써부터. 빌어먹을. 새벽이었다. 파출소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불빛이 가물거렸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었다. 나의 두 눈이 그랬다. 술에 시달린 나의 의식이 그러했다. 두 눈이 자꾸 감겼고 그런 속에서도 머릿속이 온통 지끈거렸다. 머릿속뿐이 아니었다. 시간이 갈수록 뱃속도 불편했다. 가벼운 구토증을 자꾸 느꼈다. 파출소 안은 고요했다. 당직 경관 두 사람과 이쪽 벤치 위에 퍼진 몸으로 앉아있는 나뿐이었다. 나는 그렇게 앉아서 밤을 지새운 것이다. 선생님. 젊은 경관이 문득 불러댔다. 아, 예. 나는 고개를 지켜들며 대꾸했다. 정신 좀 드십니까? 회사에 다니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직함이 부장님이라고요? 옳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간밤에 왜 우리 파출소로 연행됐는지 아십니까? 흐, 글쎄요. 내가 얼버무리자 경관이 빠른 어조로 말했다. 간밤에 선생님께서 너무 취하셨습니다. 취하신 것까진 좋은데 지나가는 행인에게 공연이 시비를 거셨습니다. 자주 그러십니까? 자주 그러다니요. 저, 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시비를 걸기는커녕 주위 사람들과 가벼운 말다툼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양반이 왜 간밤엔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는 규모가 좀 크다 보니 외국가의 무역도 간밤엔 상담차 외국 파이어와 한 잔 근데 그게 잘 진행이 되질 그래서 확김에 행인에게 그러셨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시면 되나요? 조금 뒤였다. 그들 두 명의 경관이 무슨 귓속말을 잠깐 나누더니 아까 그가 사뭇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네? 보아하니 점잖은 분 같게 훈방하는 것이니 앞으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다마다요. 못쟁이 양반이. 네? 빨간 구두를 신고 계시게 하는 소리입니다. 하하. 어? 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허리를 꾹뻑 조금 후에 파췌소를 나섰다. 새벽 거리엔 빈 택시들이 두문거렸다. 지나가는 택시를 얼른 세웠다. 차가 섰다. 뒷좌석으로 올랐다. 차가 곧 떠났다. 운전수에게 방향을 일러주고는 등받이에 던지듯 몸을 기댔다. 피곤했다. 피곤했다. 아니, 앞서 허탈했다. 또 파출소 신세를 졌다는 것이 그랬다. 나이 40을 넘긴 이 마당에 이 무슨 주책없는 짓이란 말인가. 그 뿐인가 어디? 못쟁이 양반이. 빨간 구두를 신고 계시게 하는 소리입니다. 하하. 조금 전에 파출소의 그 젊은 경관은 내가 신고 있는 구두를 지켜보며 그렇듯 농담을 던졌었다. 짐짓 비앙거렸었다. 그의 말은 옳았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흔히 사람들의 눈에 빨간색은 검은색보다 멋스럽게 보인다. 그 경관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게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런 멋쟁이 구두를 신은 분이 이렇듯 파출소 신세를 져서야 되겠느냐는 뜻이었다. 그의 억양, 그의 표정은 그랬었다. 이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이놈의 구두 때문에? 나는 문득 중얼거렸다. 네? 운전수가 힐끔 뒤돌아봤다. 아, 아닙니다. 얼른 변명을 하자 운전수는 도로 눈길을 앞으로 돌리며 더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기분은 몹시 성나 있었다. 차츰 부글부글 속이 끓어올랐다. 그래, 이놈의 구두 때문에. 모두가 이놈의 빨간 구두 때문에. 엉뚱하게도 나는 지금 내가 신고 있는 빨간 구두에게로 모든 허물을 뒤집어 씌우고 있었다. 그렇듯 은근히 구두를 원망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 구두의 원래 주인이었던 종구 녀석까지 그렇게. 알다시피 이 빨간 구두는 친구인 종구의 것이었었다. 그랬던 것이 내게로 넘겨졌다. 재화점에서 사시는지 보름밖에 안 됐다는 이 구두를 종구는 선뜻 내게 건넸었다. 보다시피 말짱한 구두였다. 새것이었다. 보름밖에 신지 않은 구두였기에 그랬다. 그런데 종구 녀석은 이 구두를 왜 내게 선뜻 내주었는가. 그야 가까운 친구에게 구두 한 켤레쯤 선물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것도 보름 동안 신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랬다. 그러나 차츰 고개가 갸웃거려졌다. 의문이 일었다. 나처럼 검은색 구두를 신고 다니던 녀석이었다. 그러다가 구두가 낡았다 싶어 재화점을 찾아들었다. 문득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여느 때와는 달리 그날 따라 그랬다는 것이었다. 빨간 구두가 눈길을 끌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놈으로 사신었는데. 헌데 말씀이야. 그날 종구는 거기서 말을 끊더니 더는 말하기를 주저했고 이내 말꼬리를 돌렸었다. 그랬었다. 왜 그랬을까? 그게 바로 의문점이었다. 이후로 그 의문은 차츰차츰 짙게 일었었다. 그럴 것이 종구로부터 건네받은 빨간 구두로 바꿔 신은 그 다음날부터 내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전에 없었던 짓거리 일찍이 없었던 사건이 잇따랐다.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인가. 아무리 술에 취해도 끄떡없던 나였었다. 가벼운 실수 한 번 한 적이 없었던 나였다. 그러던 내가 지나간 이십일 동안 종구의 선물 빨간 구두를 발에 걸치면서부터 오늘까지 몇 번씩이나 실수의 연발이었다. 그때마다 파출소 신세를 졌었다. 이 무슨 병개란 말인가. 그건 그렇고 어쩐다. 문득 마음속에 걱정이 일었다. 이번엔 또 뭐라고 변명을.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간밤의 외박에 대하여 이번엔 또 무슨 말로 아내를 설득시킬 것인가가 큰 걱정거리였다. 지금 아내는 집에 없다. 여섯 살짜리 외아들 놈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 있다. 어제 저녁 때 그리로 떠났다. 시골에서 뭐 반가운 친척 한 분이 올라왔다나 만나서 긴 얘기 나누다가 보면 너무 늦을 테고 내일 와도 되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하라고 선선히 허락했었다. 그러나 처가는 서울에 있었다. 먼 지역도 아니었다. 기껏 택시로 삼사십 분 거리였다. 아내는 그곳에 가 있으면서도 우리 집으로 자주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틀림없었다. 간밤에 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네가 모를 리 없다. 남편이 외박을 했다는 사실에 이유야 어쨌든 그네 대본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포르르 포르르 성까를 돋구며 아내는 그런 여자였다. 저만큼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집 가까이에 이른 것이다. 나는 내릴 준비를 했다. 주머니 속을 뒤져보았다. 어렵쇼. 지갑이 손에 잡혀지지가 않았다. 돈과 증명서가 함께 들어있는 그 가죽 제품의 지갑이 송두리째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술에 취해 비쳐기는 동안 어디선가 소매치기를 당했음이 분명했다. 위아래 주머니, 바지의 뒷주머니까지 뒤져보았다. 홀터내다시피 했어도 지폐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10원짜리, 100원짜리 몇 입. 겨우 그랬다. 이 돈으로 택시요금을 치르기엔 어림도 없었다. 엉망진창이었다. 뒤죽박죽이었다. 하는 수 없이 택시를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 앞에다가 차를 세웠다. 운전수는 다행히 착한 사람이었다. 곧 택시요금을 가져다 주겠다는 나의 말에 그는 골레지 않았다. 나는 건물의 아래층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널찍한 현관의 한편에는 이 건물을 지키는 경비원이 자리하는 비좁은 경비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마침 그는 일어나 있었고 막 밖으로 나서던 때였다. 급한대로 그에게 다가갔다. 바로 조금 전에 건물 앞에서 택시가 먹고 이어 나의 모습이 비치자 경비원 김씨는 벌써 어떤 낌새를 눈치챈 터였다. 얼마입니까 이번엔? 이천원만 빕시다. 있어? 있고 말고요. 그 정도는 곧 돌려드릴 테니 얼른 좀. 웃어된 경비원이 주머니 속에서 꾸깃한 지폐 두 장을 꺼내 내게로 건넸다. 얼른 받아들고 현관 밖으로 나갔다. 택시는 요금을 기다리며 아직 멎어있었다 돈을 건넸다 택시는 곧 떠나갔다 내가 도로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담배를 태우며 어정거리고 서있던 김씨가 얼른 내게 중얼댔다 담배 없으시죠? 그것도 어정쩡 대꾸하자 싱글거리며 김씨가 말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는 내게 담배를 권했고 라이터 불까지 디미는 친절을 보여주며 말했다 간밤에 또 한잔하신 모양이죠? 그랬소 요즘 경기가 좋으신 모양입니다 경기는 무슨 그러나 그가 물고 늘어졌다 택시비까지 털어가며 밤새워가면서 그러니까 하는 소리죠 밤새도록 술을 마신 게 아니었소 그럼요 그만 그렇게 그렇다면 거 혹시 요즘 부장님은 그는 잠깐 말을 끊었다 이 건물을 지키는 두 명의 경비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루 걸러 교대로 근무했다 나보다는 나이가 두 서너 살 위인 40대 중반의 사내였다 성격이 사근사근 친절했지만 그래서 조금 경박해 보이는 사내였다 이곳 경비원으로 오래 근무해 왔고 더구나 나의 아내와는 고향이 같아서 진작부터 우리 집과는 서로 허물없이 지내온 터였다 그가 이죽거렸다 바람나신 거 아닙니까? 하하하하하 뭐라고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이 나이라니요? 옛날 같으면 늦바람이지만 요즘 세상에선 한창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 바람이 날만도 에이 여보쇼 전에 없이 부장님이 멋을 부리시니까 하는 소리죠 내가 멋을? 그럼 아닙니까? 쭉 신어오던 검정 구두를 벗어던지고 빨간 구두를 신고 다니시니까 하는 말이죠 그뿐입니까 어디? 전보다 더욱 자주 술을 그리고 오늘처럼 새벽에 집으로 찾아드는 날이 차지니까 으흠 조심하셔야죠 공자님께서는 나이 40대를 부러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이로 그런 유혹에 걸려들지 말라는 뜻도 되죠 착한 아주머니를 보셔서라도 제법 문자까지 곁들여가며 나를 타이로구는 얼른 한마디 덧붙였다 아주머니는 지금 댁에 계십니다 뭐라고요? 놀라시기는 언제 돌아왔소? 이른 새벽에 부장님보다 한 시간쯤 전에 어떻습니까? 그야 뻔하죠? 잔뜩 성인하신 얼굴이었죠 조심하셔야죠 앞으로는 하하하하 참 기가 막혔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붕 뜨고 있었다 망할 녀석 나는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다 김씨 그 경비원에게 그렇게 욕을 해댔다 나의 아내와 동양이기로서니 그리하여 우리 집과는 서로 허물없는 사이기로서니 공자님까지 동원해가며 내게 훈계를 주다니 제까짓 게 뭔데 그러나 그에게 약점을 잡힌 건 사실이었다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로 그에게서 택시비를 오늘의 경우처럼 빌지를 않았었나 말이다 빌어먹을 이놈의 빨간 구두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슬금슬금 우리 아파트 쪽으로 다가갔다 가슴을 조이며 신호를 울렸다 총알처럼 현관문이 열렸다 저승사자처럼 성난 아내의 얼굴이 이쪽을 잔뜩 노려보고 있었다 얘기 좀 해요 표정과는 달리 목소리는 차분했다 낮고 조용했다 그네가 바로 곁에 문감방으로 먼저 들어갔다 뒤따라 들어서자 애가 안방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조용히 얘기해요 앉으세요 명령하듯 그네가 말했다 이번에도 그네의 말에 고분거분 따랐다 조금 거리를 두고 마주앉은 아내가 대뜸 말을 냈다 우리 헤어져요 뭐라고? 헤어지자고요 이혼을? 그래요 그네가 말을 이었다 그게 서로 안 낫겠어요?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그 심경 이해는 가지만 그랬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야? 여복했으면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뭘? 시침 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당신 근래로 벌써 외박이 몇 번째예요 네? 이번에도 또 파출소 신세였나요? 그랬어 그렇다면 이번에도 술 때문인가요? 어 도대체 몇 번째예요? 당신 도대체 왜 그래요 요즘 어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네? 아내가 다그치자 나는 그만 난처했다 어이가 없었다 할 말이 없었다 이렇다 하게 아내를 납득시킬 이유가 없고 보니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설명이 어려웠다 세상에 그건 당신의 오해 그건 당신의 오해야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오해라고요? 절대로 하늘에 맹세해 이십여일 동안 당신은 허구한 날이다 싶게 술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짚어보니 모두가 저 빨간 구두를 신고 난 다음부터 전에 없이 왜 갑자기 빨간 구두를 사신었죠? 네? 분명히 말하지 그러세요 저 구두는 사시는 게 아니고 실은 종구 녀석이 보름 좀 신다가 내게 헌데 왜 지하점에 가서 사시는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저런 설명이 귀찮아서 그땐 그냥 믿으라고 못하면 종구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좋고 어쨌든 아내는 내 얼굴을 빤히 지켜보았다 어찌나 시선이 강렬한지 금방 내 얼굴에 구멍이 날 것 같았다 넌짓 그네가 말을 이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남을 유혹하고 싶을 땐 나도 남에게 얼마든지 유혹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지 그건? 전에 없이 딴 여자를 사귀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 일자 그게 결국 빨간 구두로 그러다 보니 술로 여자로 아닌가요? 이 마당에 솔직히 말해줄게 전과는 달리 직장 문제라든가 나이라든가 요즘 들어 왠지 초조하고 불안하고 허전하고 어느 날 문득 빨간 구두가 내 눈길을 끌더군 그런 빨간 구두가 신고 싶어지더군 그랬을 뿐이야 그 이상은 더두 덜도 없어 믿어줘 정말이야 그렇다면 앞으로 어쩌시겠어요? 저놈의 빨간 구두를 당장 벗어버리겠어 저 몹쓸 놈의 구두 당장 내다가 버리라고 그래도 되겠어요? 저놈의 구두 때문에 이젠 나도 지긋지긋하다고 며칠 뒤였다 퇴근길에 아파트 건물의 현관으로 들어섰을 때 대뜸 경비원의 얼굴이 낯설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어제 하루를 집에서 쉬고 오늘은 김씨 그 사람이 또 근무를 하는 날이었다 김씨 대신에 새로 오셨나요? 조금 궁금증이 잃어 넌지시 물어보자 아니에요 오늘만 오늘만 나이 50을 넘어 보이는 영감이 말을 덧붙였다 오늘 그 사람이 결근을 해서 내가 대신 난 옆동에 근무를 해요 아 그러십니까 오늘 그 양반 어디가 아픈가요? 내친김에 내가 그저 묻자 조금 머뭇대던 영감이 혼잣말처럼 흥얼거렸다 그 사람 네? 지금 경찰서에 가 있어요 왜요? 어제 집에서 쉬는 날 글쎄 술 마시러 빠일 갔었다나 거기서 곤드레 만드레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었대요 그러다가 기물을 부수고는 그만 저런 천하 내나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비싼 술집을 찾아간담 더구나 평소엔 별로 술을 즐기지도 않던 사람이 음 더구나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이 엊그제부터 빨간 구두를 신고 있더란 말씀이야 웬것이냐고 물었더니 이 건물에 사는 어느 잘 아는 아주머니 한 사람이 신을만 하거든 김씨 아저씨 신으세요 하더라나 보아하니 멀쩡한 구두였다 잔소 내가 보기에도 그렇더구만 왜 이 멀쩡한 예쁜 색구두를 버리려 하느냐고 물으니까 여인은 그저 웃기만 하더라나 어쨌든 그런 구둔데 그걸로 당장 바꿔 신고 좋다고 뽐내더구먼 그걸 신고 전에 없이 멋을 부린다 의시대더니만 그만 그놈의 구두가 또 한 사람 잡았구나 지금 뭐라고 하셨소 아 아닙니다 그저 김씨 그 사람 그 나이에 김용훈 작가님의 빨간 구두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